회사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용산 광산카페 라면 분들한테 뭐 마시고 싶은지 일단 주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와이어야 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조리뽕도 있고요. 당근이 있어요. 우유 있고 연유 있고 무성큰 연속을 저희가 구독으로 써가지고 일단은 각자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저는 솔직히 민트초코라데가 제일 생깁니다거든요. 우리 민트초코라데 원하시는 분 없으실까요? 주문받겠습니다, 고객님. 민철한테 들어왔어요, 민철한테. 민철한테 제가 특별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. 면도 매일 하세요? 면도 매일 하세요? 보이냐? 이거 보인다고? 보여야겠다, 보이네. 실컷 보십쇼. 아니 지금 이미 너무 좋아지는데? 잠깐만, 믹서기를 한 번 쓰고 넣으면 어떡해?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. 믹서기 쓰실 분이 있습니다. 아, 이거 또 안 좋아해? 아, 이거 진짜. 이게 이게 나아. 다 끝났어, 이게 다. 네? 끝이에요? 끝이면 돼. 답답하는데? 자, 주문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고객님. 홍라떼. 주문하신 유자헤드와 조리퐁라떼 나왔습니다. 민트초콜라떼 나왔습니다. 시켜보십시오. 아, 진짜 나 궁금해, 솔직히. 맛있다. 저는 큰일 났어, 이상한 양 맛있다네요. 내가 먹어볼게요. 그럼 왜? 치약 맛, 제가 새로 물어봐. 아. 잠깐만, 민트가 원래 치약 맛 아니야? 아, 이거 알겠어. 근데 좀, 되게 심박해요, 지금 맛이. 내가 쓰는 치약 맛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자, 새로운 메뉴는 좀 한 번 해보시죠. 내가 진짜 사악한 흰수 하나 만들어주세요. 이거 먹고, 이거 먹고 살아남는 사람 없어서 지금 대면 있잖아요. 둘이 쓰러져도 이런 거 못합니다. 둘이 쓰러져서 둘이 쓰러져서 둘이 쓰러져서 둘이 쓰러져서 이거는 한번 섞어줘야 돼, 기아 막히지 봐봐. 봐봐. 기아 막히지 봐봐. 형, 진짜 맛있어 보여요. 커피 한 번 내려보고 싶긴 했는데. 커피 한 번 내려보고 싶긴 했는데.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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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아, 저는 요즘 커피 좀 더 깔아요. 그래서 저 디카페 있는 거. 응, 맞아. 또 데코 장인 아니십니까? 그런 거. 데코아. 그냥 여기 또 구우면 돼요? 여기 이제 그... 가루를? 가루를 넣고. 가루를 넣고. 오, 씨. 오, 씨. 오, 씨. 오, 저야. 이게 컵 자체 안 했어? 오, 내 제 깜짝 놀랐다. 오, 너무 당황했네. 오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오, 난리났는데? 진짜 겁이 잘했어. 오, 형이 그러길래. 아니, 나는, 나는, 나 핸드폰을 잘 몰라. 오! 야, 이쁘다. 보여 드려, 형. 하와이에서 팔 것 같아 생겼다. 하와이에서 팔 것 같아. 하와이에서 보고 싶다. 야, 좀 이렇게 보여줘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혼하자. 오늘 전화해야 돼요? 카페 이름은? 카페. 우리 방탄 카페. 다른 지전도가 있나요? 체인이 없어. 어, 여기. 일단 여기. 오케이. 체인이 있어야 돼. 이 장사에서 돈 벌겠냐. 이렇게 해서 어떻게, 어떻게 살아? 이렇게 해서 이 장사에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그 장사에. 이 장사에. 왠국으로 된 걸 이렇게 죽으면 되어서. 이렇게 해서. 아, 근데 진짜 생각보다. 그러니까 이게 왜. 아, 이게 왜. 아, 지금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. 그러니까. 인정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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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는 아니야? 한국어 너가 언제 올라가? 빨리 말해 주세요. 반응에서 떠날 때 많이 아팠나요? 뭐 처음으로 하던데? 네. 아 진짜? 뭐고가 다 안파네. 이 드래곤 모른다고? 청사라서. 얼마나 용기 내서 하니 절대 아프셨나? 기다리고 싶으면 돼요. 오 기쁘다. 그게 뭐야 이거. 얼마나 실망하겠어 지금 못 보일 수 있으니까. 아이고 죄송합니다. 필름하고 너무 좋은데. 필름하고 뭔가. 아 이거 불러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. 아 그래요? 약간 좀 뽕짝이지. 아 이거야 이거. 왜 댓글이 되게 독특하네. 슈가 오빠 이빨 보여주는.. 아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 댓글이 슈가 인사 드려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V 수업이었습니다 V 수업!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이팅! 야 근데 우리가 어디 가야 되잖아 안녕 아미 파이팅!